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통하십시오 만사형통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고 덕담으로 정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만사형통하세요란 말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죠 이것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아무 걸림돌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잘 풀려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가정예배 중에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가도록 이것을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한참 이게 찬송을 부르다가 동생이 그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에 그만 꽂혔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묻는 겁니다 형 도대체 이 만사형통이란 말이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야?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는 이 동생의 질문에 자신도 그 뜻을 몰라 당황했던 그 형이 순간 번뜩이는 재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 모든 일은 형통 형을 통해서 해라 알았냐? 하나님은 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야 만사형통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MB 정부 때 대통령의 형으로 당시 육수한 이후였던 모 국회의원을 빗대어 풍자되어져서 한참 해자됐던 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참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을 너무나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직장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빨리 지직되어져서 좋은 직장에 지직되어져서 빨리 진급하고 또 하는 모든 장사와 사업마다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번창하고 자녀들은 원하는 그런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취직해서 좋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어져가는 그 모든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형통이란 말이 76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세기 39장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쁨과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은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랐다는 거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을 위해서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그런 큰 불행, 그런 트라우마, 상처를 가진 인물이 아닙니까? 가족에게,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크나큰 그 상처와 충격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먼 타국에서 노예로서 인생이 좀 이제 잘 풀려가지고 가정총무로 주인이 친애하는 그런 자리에 오는가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수의 몸이 되고 말죠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감히 여주인을 겁탈하려다가 붙잡힌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치욕적인 그 제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기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11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세, 애국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 그렇다면 13년의 시간들이 비는데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했던 시간을 약 2년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약 11년의 시간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느냐 감옥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씌워진 이 죄 그것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 정말 이 나라에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이 중범죄를 지은 이 정치범의 수용소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혔다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소년 그 시절에 소년범으로 그것이 언제 풀려야 할지도 모르는 캄캄한 그 감옥에서 11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계속적으로 형통의 사람이라고 서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그 형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때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형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형통의 말은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영어성경에도 번성하다 또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묻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형통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에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의 형통함을 모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인정하고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언제나 자신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어떤 방향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보여주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이 보디발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당시에 가장 대통령 경호 실장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실력을 가진, 본세를 가진 그런 왕의 신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평민의 어떤 가정의 노예로 팔리지 않고 당시 가장 막당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국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된 것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섬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많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국까지 온 것도 왕의 측근이 보디발에 팔린 것도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짓고 정치범들이 갈려지는 그런 감옥에 11년 동안 갇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그 당시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로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형통한 자 이것은 번영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그를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노예로 들어간 그 요셉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 집안의 형편이 요셉이 들어온 후에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났고 좋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덩어리가 이 보디발 집안에 불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복덩어리 요셉에게는 항상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그가 처한 환경까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을 받게 하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그 요셉 때문에 전혀 복받지 않을 보디발의 그 가정이 더욱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내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가운데 함께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이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물론 보디발이 평소에 그를 눈여겨 봐왔겠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봐왔겠죠 그의 착한 행실 그리고 정말 그런 성실함, 정직함 그런 것들을 충성댐 이것들을 봐왔겠죠 그래서 놀랍게 전혀 일례가 없는 그런 가정총무의 자리에 요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보디발이 생각하고 보디발이 입에서 나오는 아마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무 고난도 없는 비철한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가정총무의 그 높은 자리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이것도 사실은 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정총무가 되면 이제 꽃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이제 정말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정말 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이든지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다 관리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복을 이 보디발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그 축복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요셉이 손을 대고 요셉이 관리하고 요셉이 그 가운데 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풍수한 복이 임했다는 것 이것을 보디발도 알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정 노예들도 알고 식구들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이 파격적인 인사 이것은 당시 관행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디발의 권세나 집 규모 정도로 보면 아마 거기에 수백 명의 하인들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먼 이국당에서 노예로 팔려온 나이 어린 그 요셉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정 총무의 자리에 서열 수백이 밖에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가정 총무로 오를 수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호수와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0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하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가 하는 그 모든 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에너지들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하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사회 현상과 자유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안테나를 민감하게 하나님으로 향하여 열어놓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린 통로가 되어져서 주의 음성에, 주의 뜻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통하는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실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 함께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가 있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억투가 되고 침체가 부흥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 형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그 은혜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그 가정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형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경애할 때 고륵한 삶을 살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속 본문을 보다 보면 누군가 인생 세홍지마라고 그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혁 성경에는 준수하고 아름다, 아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신체가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름다웠다 밸런스가 있게, 아담하다는 것은 요셉의 얼굴이 말숙하고 잘생겼다, 꽃미남이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배려로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유혹의 기회가 더 많고 시험받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웠던 그 요셉의 용모, 그것이 바로 큰 재난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요셉의 빼어난 용모도 용모지만 빈틈없는 일처리, 그리고 보디발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그런 관심 이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레이다에 포착되게 되는 거죠 평소에 요셉을 눈여겨봤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당시 혈기왕승한 요셉에게 측면한 매우 강력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 어떤 해류와 압력에도 불하지 않고 그 여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적인 그 여주인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자는 결코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거룩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통의 본질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은 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하여 쓰임받은 겁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그분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인은 얼마나 정직한가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실험한 동영상 이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100개의 비싼 화장품 세트와 꽃 그리고 위치 추적기를 담아둔 종이 가방 100개 이것을 곳곳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 주인이 없이 이렇게 놔둔 그 종이 가방이 종착역까지 도대체 몇 개나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가 이런 정직성에 대해서 테스트했다는 거죠 몇 개가 돌아왔겠습니까? 하루 종일 운행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종이 가방은 고작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깜짝 반전이 있습니다 실망한 채 이 다음날 선물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 추적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적해본 제작분들이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한 곳에 81개의 종이 가방 선물들이 한 곳에 모여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 지하철 유실물센터의 무더기로 81개의 종이 가방이 모여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지고 유실물센터에 맡긴 겁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6개를 포함해서 모두 87개의 종이 가방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지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카페에다가 테이블에 스마트폰, 지갑, 노트북 이런 고가의 기준품들을 놔두고 그냥 거리꼼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판매할 물건을 노상에 그냥 내놓는다는 거예요 무인 판매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혀를 내돌을 정도로 감탄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죠 그리고 곳곳에 있는 CC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런 장점도 있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CC 카메라를 의식하고 뭔가 어떤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도 이 정직함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늘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지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0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요하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자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요 요하를 경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하를 경애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에 장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생명의 셈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악을 떠나게 하신다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의 장례가 열리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애할 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형통의 축복 그 거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석에서도 평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요셉의 삶은 동말라 기구한 인생이죠 정말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동시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좋은 옷과 음식들 그리고 편안한 생활에 그가 살 수 있고 그것을 안주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핵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은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져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아버지의 품속에서 온실 속의 화소처럼 인생을 허비하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평범한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들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한 거절감과 분노로 애국에까지 그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그 서롱과 그 외로움으로 그리고 그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좌절과 낭망으로 날보다 신세 한탄하며 세월을 허비했다면 그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 테스트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밑바닥 인생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의 지위를 높이시는 것을 통해서 그 얻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겸손을 훈련한 뿐만 아니라 인내를 훈련하시고 성실과 정직을 훈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철저한 현장, 학습, 광야의 합격 가운데 요셉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분명히 다음번에는 이게 아니고 다른 게 와야 되는데 왜 장애물이 오고 나의 삶을 이렇게 항상 막히는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죠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로 여행도 가야 되고 지금 이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껏 좀 사역을 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며 물을 때가 많은데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가 2005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선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는 20살에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이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0년 후에 20억 달러 매출 4천 명의 직원을 둔 엄청난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순간 방황하게 될 때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애플에서 해구된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중에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내가 성공의 중압감을 벗어나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을 되찾게 해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줬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5년 동안 넥스트 픽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여성과 만나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공시킨 애니메이션 넥스트 이것을 애플이 다시 사들이게 되는데 다시 사들일 때 그가 애플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애플의 지금 현재 이 너넥상스를 이루는데 핵심이 된 기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기에 그래서 만약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신념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라는 겁니다 곤고한 후에는 다시 형통이 찾아올 수 있고 형통한 후에는 곤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하여 승승장구할 때도 그 삶을 즐기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결코 내 나의 어떤 의의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곤고한 날에는 찬찬히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내 안에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 있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기입니까? 형통의 시간입니까? 곤고한 시간입니까? 곤고한 시간이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형통의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올 곤고한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을 더 놀랍게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믿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형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때 그 모든 시험과 혼란을 통과한 후에 나를 들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곧 만사 형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형통의 사람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